으아하하하하하 헤헤헤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템블블블블 엠필 배틀 시뮬리트로 돌아왔습니다 레익 예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녹화하고 있는 게임 외종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여러가지에요. 그리고 으흠 으흠 오늘은! 어디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치우고, 근데 재미를 해봤어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여기에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치킨! 여기 치킨 있어요 치킨! 치킨! 여기 보이죠? 예쓰! 치킨 있네요. 여기 치킨 있어요. 이거 한번 슈퍼 치킨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한..한.. 이렇게? 그리고 공격은 그러기 잘 모르겠다. 한 만까지 되나? 아 만! 그럼 9990구라도 오케이 9990구라도 아 최대가 10이구나. 슈퍼 치킨! 슈퍼 슈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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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치킨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건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해 아니아니아니아니 한번 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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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은 이 정도? 저장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커스텀 여기 있고 여기 또 다른 맵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실험해보고 와우 재밌겠는데?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때 제가 사용했던 로얼나이트 300명 아 그리고 커스텀 가드 아니아니아니 슈퍼 아차였어 6천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가드 제가 슈퍼 아차를 아주 살짝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슈퍼 아차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아주 살짝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골드나이트 저번에 했던 애들 다 여기 출연했습니다 여기 가드 이렇게 모양은 다 맞췄고 다 여기 성안에 넣어야지 아 맞다 이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돼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제가 어떻게든 한번 상대가 될만한 군대를 만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슈퍼어처더를 아주 살짝 강하게 만들었는데 어떨려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골든나이트의 위치만 찾으면 되는데 골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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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와 진짜 어떨까 오케이 저번에 했던 그 성이죠 오 안녕하세요 기사들 안녕하세요 기사들 안녕하세요 대왕님 죄송해요 이거 이거 화살 쏘는 애들이 살짝 약해서 그래요 저번에 했던 애들을 그대로 다 놨는데 일단 그 기마병 지원금 빼고 여기 닭이 여깄다 닭 아 귀엽다 자 한번 저의 저의 어메이징 닭들 오 움직이는거 봐 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여기 움직이는거 봐 오 지금 그냥 날아가는 날아가는 느낌같아 tocar 어 과연 얘너들을 막을 상대가 없는건가 아 으흐흑 으아아아ㅎ흐흐흫 어 오우 뷰뷰뷰뷰 쏴아 쏴아 그래 막았어. 쏴야돼 막아야돼 어흫 어 뭐야 아 어 순식간에 처리한다 아 아 아 와 오 마이 갓 아 오 오 바로 여기로 돌진하죠 아 그냥 어 얘네들을 tear up tearing up the arches 아 설마 여기 하나 들어왔네 오 첫 녀석 첫 녀석 어떻게 될까 오 오 오 다섯 마리나 오 여섯 마리째 으 벌써 박어 들어갑니다 여기도 있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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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얘네들 다 처리 되면 이제 우르르르르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악 흐흫 설마 아직 아무도 안 죽었지 와아 와 닭들은 아직 한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와우 으흐흐 저영이야 영이 어떻게 배출하냐 배출 설출해야 돼 런아웨이 유 머스 런 어벤 프롬 유 피고 흐흐흐흫 얘만 센스 있는거야 이길 수 없는거라고 생각하면 관 돌아갈 수 있을까 얘네들이 어어어어 안돼 아 안돼 어우 뭐 한 마리도안죽어 보 오마이가드 우와 сол기네 오 아니네 뭐 안죽이네 어어 와와 으헤허 와우 으흐흠 이번 이 맵에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얘네도 다 처리하자 또 다른군데로 넣게 오 여기 다리있네 여기 다리 여기 이 자리 좋아보인다 네 그러면 여기 이쯤? 이쯤에 한 300마리 그리고 여기 킹2 몰라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해놓고 300 스파르턴스 여기도 나눠 놓고 300 스파르턴스 그리고 한 300명의 골드 나이트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헤비나이트스 한 400명 400명 정도 400명 정도 넣을거야 300명 그리고 뒤에서 지원해줄 아차 한 100명 정도만 해주십니다 100명 정도 100명 한 3 100명 정도 폭넓이 3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많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20명 이렇게 한 그리고 한 풋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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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맨은 한 1000명 어딨니 이렇게 한 0.3 0.3 0.3 하고 이 다리에다 배치해 놓읍시다 다리 다리에다 배치해 놓읍시다 오 이거 야가 좀 재밌겠는데 오 오 음 살짝 어 아 살짝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히어로 아 아 청노리선을 아택을 하자 청노리선 아택 어떻게 되죠 궁금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다 가자 자 한번 재밌겠는데 이건 이번건 재밌겠는데 여러분들 기대되나요? 저는 기대 엄청 됩니다 와 와 이 도시 생긴건 예쁘다 이 그때시대 그때시대도 도시가 이렇게 했나? 응 도시 생긴건 괜찮은데 워 예 그 300마리의 슈퍼치킨들은 여기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300명의 그 위대한 스파르탄 그 다음에 뒤에 300명의 어 힘이 스파르탄보다 강한 강한 어 골드나잇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기사들이에요 이번엔 그냥 헤비나잇스 400명 그리고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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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처 아처스들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한 천명 에 그 마지막에 한명밖에 없는 그 위대한 Chuck 노릇 과연 그 닭들은 그 닭들은 그 닭들은 이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 3 2 1 GO 와 까고 있습니다 제가 k 버튼을 살짝 일찍 눌렀는데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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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봤어 어허 으야 어허 어허 아마도 막 창을 들고 덤비는 애들이 깊게 절 쉬워요 어 그래도 막 어 그러면 1차 방어선 여전히 여전하고 어 마이갓 3차 방어선까지 순식간에 들어와서 또 한 마리가 여기 안에 겹쳐져있어 아 오 마이갓 벌써 여기까지 오 마이갓 어 어 어허 오우 설마 죽은 애들 있네 어 뭐지 야 아이고 뭐야 오 야 이거 좀 멍청한 애들이 자살하고 있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직도 1차 방어선 뚫진 않았는데 여기 이쪽이 양쪽이 대박 어어 그냥 알찌들을 찢어버리고 있네요 오우 천멀스 여기 나왔어요 어어 어 날려버리네요 와 어허 어허 어헝 을 청녀라스 오우 오 마이갓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음 스파르템 해볼까요? 핫! 여기에 한 대 때리고 핫! 우 우 핫! 하..하...하...하...하라...하...하라...하...하야...하...하...하...하야...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 마이 가. 아이 얘네들이 진짜 강하다. 오우 마이... 오우 마이 가 아주 천천히 천천히... 민싱 트루우 뎀... 갈게 갈게 찢어버리네. 오우 마이 가. 거의 여기까지도 파고들었어. 오오! 아오... 오마이갓 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봐 하핳핳핳 어어... 아직 골드나이트를 피해는... 오마이갓 이 기사를 좀... 맞아가지고 날아간 애들 중 몇마리 아니면 좀 멍청한 몇마리가 여기 밑에 떨어져서 기탈만 낭비고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든든히 쌍아가고 있는 척노래쓰입니다 이거 한번 한번 치킨해볼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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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너무 빨라 어ma 이거 아 나 방금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케이 됐다 OK 됐다 오! 이렇게 날아가는 것 봐라 안되겠다 다리에 있는 녀석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얘들아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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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Muse 아 나 방금 선착했었는데 오케이 됐다 오 이렇게 날려가는 거봐라 안 되겠다 다리에 있는 녀석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얘들아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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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잘하고 있다 그래 파고들어 파고들어가 파고들어 완전 쫄깃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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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들어왔나? 다리에 있는 애들은 전멸당하겠다 청노래스는 어디갔어? 청노래스? 어? 얘네들 늦설면 전멸당하는거야? 청노래스 피상태 씻고 때려라 저 비밍 아니? 오마이갓 얘네들 이기겠는데? 어디arin 쓰러진 wilderness ür 수고해 오마이갓 모이 다리는 거의도 뚫렸고 오 multitude 남한 얘네들 저기 addiction 도와주러 출덕합니다 어 과연 도와줄 수 있을지 불 아 아 근데 해내는지 못할 것 같네 오수고해 오 다리는 거의도 뚫렸고 오 나만의 애들 저기 있는 동지들을 도와주러 출동합니다 과연 도와줄 수 있을지 아우 해내지 못할거같네 완전한 슈퍼당이 아니네 어.. 청르리스트 체력바아.. 와.. 청르리스트 너무 강한데.. 청르리스트 다음 전투에는 빼야되겠다 에휴.. 어.. 누가 날 때리겠는거야? 퓨악! 퓨악! 어우.. 너무 강한 같은데? 아.. 그냥 빨리 해결을 끝내자.. 어? 뭐야? 뭐야.. 한명.. 한명 살아있다는데? 어? 뭐야 얘 살았다고? 어? 야.. 왜 얘.. 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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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아있는거지? 살아있는거지? 나.. 나 때리지도 않았다.. 방금 저번에 오케이.. 얘.. 날려와 어어어어어! 쟤는.. 쟤는 처리됐다 으으쩨!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어.. 예스! 일단 청노래스 또 잘가? 아! 아! 어! 어! 청노래스... 오! 뭐야! 여기 밑에 기 떨더라!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이없는데? 어! 청노래스! 물속에서! 상체나! 산책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와우! 오! 뭐야! 피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오!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야! 이건 아니다! 야! 저건 반칙이야! 저건 반칙이야! 청노래스는 너는 뺀다! 으흐흐흐흐 돌려놓고 음... 저건 좀 넘어있거든 오케이 이거 약간 골든나이트도 너무 센 것 같고 한 이렇게만 해놓고 한... 백명까지? 백명까지 넣읍시다 한... 저기 좀 가까이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한... 조금... 헤비나이트 한... 3? 이렇게... 좀... 좀 개항을 바꾸자 개항을 바꾸자 그리고 300 그... 300 그리고 약간 그... 닥도도 살짝 약한 거 보니까 내가 좀 강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조금 더 강하게 공격을 한... 백으로 합시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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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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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깝시다! 깝시다! 와 이거 기대됐는데요 여러분? 오 이거 대형 멋지다! 오 이거 대형 멋진데? 앞에 스파르타 뒤에서 헤비나이스들이 보체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도 그리고 여기에는 천명의 풋맨 너무 많죠?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닭 5천마리와 슈퍼 닭 슈퍼 닭 제가 좀 강화했어요 공격력 다시 말하지만 I gave him more I gave him like a hundred attack so you'll be much better than last time 오케이 가볼까요? 3, 2, 1, GO! 이번엔 똑바로 놀랐다 음! 화자인데 날아옵니다 으임! 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Levi 어어어 we've 아까보다 훨씬 강해요 어어이 아!! 아까보다 훨씬 강해요 얘네들은NE 얘네들은 결국에 오겠죠 흐흫흐흐흐 오어마이갓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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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억 인 white 와우 얘너들 언제 어냐 흐흃ell 얘너들이 지 존ë лять 근데 진짜 와우 많다 쿽구데에에 꼬ども 이동받고기를다 이그 가죽 오! 어어! OK! 몇명은 자살까지 합니다! 오어어어 진짜로 자살까지 김거야? 마이ieli 스크타에서Da 오오오 마이갓 으아핳 아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데 오오 마이갓 너무 강한데요 지금 와우 와 제가 원했던게 이런거에요 와 진짜 이게 진짜 슈퍼락이죠 어 이제 그냥 닥터 이제 여기 다리에 다리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네 자살한 당면 몇마리 오우 마이갓 슬슬슬이 어렵다 아 그냥 몸이 폭발하니까 오 오 то 오 그냥 옆으로 떨어져 갑니다 tylko 2 오오 어 그냥 닥터도 뒤에 붙었어요 와우 이건 100% 우수입니다 와우 혹시 슈퍼 닥 죽었나 No 이게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이거 슈퍼 닥이 너무 많은거 같으니까 3마리를 줄이고 다시 가봅시다 오케 오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오케 어 뭐야 몇명 줄어들었네 괜찮겠지 뭐 고작 두명인데 오 여깄네 여기 얘네들이 빠르다보니 아하이라이트롈됐네 Punjab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영 Southern 오 죽었네 쟤네 죽었네 여기 안에있던 Perom 일단 그 한마디는 여기서 갈기갈기갈기 갈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이라이트 해줄게 너 두 마리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두 마리는 죽었나봐요 한 마리 여기고 다른 나라가 어딨어 어딨는지는 모르지만 날아간 것 같아요 한 마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렸네요 제가 예를 합시다 얼마나 되나 이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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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오오오오오오옹 네 일반 낙들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오 그냥 오 그냥 징발해버리네요 오 이거 일반 낙 진짜 악하네요 아까 그 슈버라가 어디갔어 코코델. 코코델 어디 있니? 코코델. 코코델 dis Pr Holo 코코델 이리와. 하아 으으으으으음 잘ape 으어악 하아 으으으으으으 왜 이렇게 안죽어 죽어라 아니에요 으으으으으으으에 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길을 열어줄게 걱정마 우리 닭친구들 길을 열어줄게 야필 ACL'd ramp 야 길을 열어준나 오 그냥 파고드이ök 으아아아아악 Ä如果你 brace 안 돼 깎이나 체력 나 엄청 막고 있어 왜 이렇게 안 맞아 얘네 오오 오게 아 됐어 내한테 깍기 깍기 으응 으으으 오 많이 죽였네 생각보다 스파르턴들 그냥 일반 낙에게 일반 낙에게 거의 이 스파르턴을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이 뉴스를 받으며 당신 친구는 닭들한테 살해당했어요 어 뭐야 숨아 죽었어? 숨아 죽었어? 어? 어디였어? 아 죽었나봐 아 그냥 이거 마지막 배틀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배틀 오늘의 마지막 배틀 오늘의 마지막 배틀로 보너스입니다 이거 보너스 쉽게 얻을 수 없는 보너스를 제가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특별히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 이번엔 다 나왔네 이상하다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음 오케이 오늘도 좋은 날씨네 근데 왜 우린 여기 나왔죠?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많아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확 무슨 일이지? 저기 우리 애들 주는거지? 뭐야 저기 어딨는데? 어? 뭐야? 아아악 아아와 오오 뚫었어요 아 뚫었어요 아 그리고 또 얘네들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자살하는거니 삐용삐용삐용삐용 이거 바구니 닭이야! 바구니! 닭바구니! 이! 이! 살아있나? 아 맞다 칠을 깎이지 나 이거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얼른! 우린 튀자! 우리라도 살자! 얼른 튀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쟤네들은 너무 많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 돌아서! 돌아서 저기 마을로 가는거야! 얼른! 얼른!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너너들 막 빨리 오면 된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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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여기 현재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만 센스있는거야! 지금! 어! 어! 윌팩잉에 갈 수 있어! 여기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 안 죽고 있지! 안 죽고 있지! 어! 어! 오고있어! 얼른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빨리 달려! 어! 저기 계속 떨어지는거 봐! 어! 빨리! 빨리 달려! 어! 빨리! 이쪽으로 돌아가자! 얼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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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지! 어! 안 돼! 오고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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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엄청 재밌었다! 와!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 제가 여기까지 오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으아! 그거에 딱 들이게 살아가고 많았습니다! 어! 와! 진짜 재밌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또! 다음! 얼티멜!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